개그맨이야? 개그맨 같아. 본인이 개그맨이네. 본인이 엄마가 개그맨이네. 자 우리 엄마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집 터 있잖아요 언제 이사셨어요? 집 터 이사 안 있는데. 변동 이상 이동할 생각 없으세요 있잖아. 집 먼저 얘기하신다고. 이사 언제 하실 건데. 집 나갑니다. 하고 싶은데 집이 나가요. 집이 안 나가. 네 이제 정식으로 내놓긴 했는데 다시 내놔요. 지금 무슨 동이야 서울. 내가. 아니 눈치 뭘 봐 누군지 몰라 그래 나 하나 물어보자 엄마 어디 점집 다니는 데 있어? 아니 없어 없어 응 좀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본인. 점집은 다르지 않고 예전에는 그냥 몇 년 이런데 아까도 다 했었는데 아시는 데는 그냥 통화를 하고. 그니까 그니까 뭐 물어보고 막 하는데. 네 네. 거짓말 아니야. 어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어. 어 친하게 지낸 만신 있지. 어 근데 왜 여기 왜 왔어. 물어볼 거 거기. 귀찮게 하고 막. 한 번씩. 어. 다른 데도 한 번 가고 싶으니까. 새해니까 새해니까. 새해니까 거기다 뭐 부탁도 하고 그래요. 빌어 달라 하거나 본인이 결정할 거 있으면 물어보고. 어 그럼 그냥 친한 사람처럼 이렇게 지낸. 어. 뭐 애인적으로 안 해서. 그러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한마디씩 그 버릇 좀 고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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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으로 보는 보면은 그 만신한테 신적인 거를 아예 물어보지 말아야 돼. 아 그럼 무릎 가서는 할 때도 있어요. 어. 어 그니까는 거기서는 비리고 있는데 어 너는 왜 나한테 와가지고 어 나 테스트 하려고 왔냐고. 아니 요즘에는 전혀 안 가도. 안 가도 어쨌든 간에 통화는 하잖아. 어 그쪽 분이 저도 할 때도 하지만 그쪽 분이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니까 왕래가 있단 얘기야 왜 본인이 들어왔는데 본인의 점사를 볼라 그러는데 본인 집안의 어르신이 아니 신 신격 신 신이 다른 집 신당의 신이 입을 딱 틀어막아. 짓 얘기만 해. 첫 마디가. 어 뭐 다닌 다니고 소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 빌고 있다니. 그 양반이 한 번씩 빌고 있다고 본인하고 왕래를 하면서. 무당은 신복을 벗어도 무당이긴 해. 그지만 무당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뿐이야. 그 신은 뒤에서 항상 보고 있단 말이야. 제자가 인간 세상을 살고 있더라도 신복을 벗고 이거를 벗어도. 이해하셨어? 그니까 본인 얘기를 그 무당은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근데 지금 본인이 벌써 오십 대 중반이다. 근데 왜 이렇게 철이 안 들었냐. 네. 본인 철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장난해 지금. 자 생각해봐 지금 지금 남편분하고 어 둘이가 나이가 본인이 더 더 연상이잖아. 남편이 본인을 바라보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아기 같아. 신랑이 생각할 때. 이해하셨어요? 어. 그래서 엄마 올해는요. 응? 작년보다는 운이 조금 더 나아. 어? 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셔야 돼. 응? 어떤 거를 정리를 할 거를. 근데 지금 내놓은 거 집 있잖아요. 터가 잘 안 나가실 거야. 보로도 잘 안 와. 그리고 가격 조정을 조금 해야 돼. 이해하셨지? 근데 손해보고 내실 수는 없잖아. 그죠? 어. 그러면 지금 빌고 왕래하시는 그 신당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의뢰를 조금 하세요. 응? 이 문서 좀 띄어달라고. 어? 모르는데 와서. 응? 모르는데 와서 고민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좀 해줬던 만신인한테 가서 좀 무언가를 해결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라는 얘기야. 여보세요? 네. 왜 대답을 안 해? 응. 거의 지금 거기 안 간지. 응. 그럼 너 나한테 할래? 응. 한 번은 되거든.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문서 띄울라고 나한테 할래? 안 할 거잖아. 근데 이 문서가 쉽게 안 띄워진다고 엄마. 이해하셨지? 지금 아파트예요? 응. 주택? 빌라. 안 띄워진다고. 좀 연식이 좀 된 거예요? 응? 그럼요. 몇 년이? 15년. 15년. 그니까 15년이면 어느 정도 된 거라고 엄마. 그니까 그건 엄마 생각이고. 처음 번영 받았어요. 그니까 응. 그래서 그건 엄마 생각. 잘 안 띄워진다 문서가. 희한하게. 안 띄워진다 가격도. 응. 조정이 잘 안 돼 내가 받고 싶은 거 하고 그쪽에서 받고 싶은 거 하고 조절을 본인이 하려고 해도 거기서 딱 안 물려요 엄마. 이해하셨지 그래서 조금 힘들어 보여 이게. 내 눈제도 있어 내 눈. 내 눈제 그니까 힘들다고. 그니까 조금 기다리시라고 엄마. 나가요? 그럼 좀 나가. 그럴까. 안 나가면 가격 조정을 좀 많이 하시거나 그래도 안 나가면 무언가를 조금 하셔야 돼 부적을 놓든 뭐를 하든 조금 하셔야지 이 문서가 조금 띄워지신대. 이 건물은 아니잖아 엄마. 이게 지금 빌라 한 채죠. 응 응. 그니까 빌라 한 채.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그니까는 좀 기다리시면 나간다고 엄마. 이해하셨지. 몇 월 달쯤에. 몇 월 달쯤에. 근데 봄에 나가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 응 응. 일단은 응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갈 건데. 아파트. 아파트로. 응. 근데. 근데 올해 지금 나가 원래 사실은 내년에 띄워 띄웠어야 되거든 올해보다는. 응 응 입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 상황적으로. 그러면 이제 노력하셔야지. 그니까 한 삼월 사 사월까지 기다려 보시고 안 되면 이 만신집 와서. 비방해서라도 내야 될 것 같아 엄마 입주 언제예요. 아니 그건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근데 봄자락에는 내보내야 될 것 같아 오육을 따라 안 했네. 내. 해야 될 것 같아. 내 근심에서 오래 살았. 그거 우리 엄마 있잖아 응 우리 엄마는 보여지는 엄마하고 안 보여지는 엄마하고는 좀 달라. 항상 밝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안으로 불안증이 있다는 얘기야. 삶의 불안증 그다음에 이 지금 대주님은 좀 밖으로 좀 많이 돌아야 돼 그리고 자기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야 자기애가 많은 사람. 나를 조금 외롭게 해야 돼. 아니에요. 그니까 나를 외롭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여자 없어요. 밖으로 좀 많이 돌아야 되는데 이 대주가. 근데 집에는 조금 착실하진 않아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조금 오래 옮기는 근데 이 대주님 무슨 일 하셔.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사실 밖으로 좀 많이 돌아야 되고 우리 안 땅 기주랑. 조금 화분 조금 그렇게 들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 안 땅 기주가 많이 불편할 거야. 예. 그 참우리는 많이 새겨야 될 거야. 그러니까 다가보야도 소감이 엄청 커지.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울어. 이 대주 잡고 살기가 조금 힘들어. 그리고 엄마 우리 엄마 조금 건강 좀 챙겨야 될 것 같아. 사실은 겉만 멀쩡하고 그냥 나름대로 스타일리시하게 젊게 살려고 굉장히 외모는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안으로 골병이 타들었다 우리 엄마가 어깨도 무너질 것 같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통증이 조금 있으시고 이해 있어요? 어 팔도 통증이 있으시고 허리도 다리 끝까지 절절절절절 할 때가 많으신가 봐. 이 분 때문에 근데 두 분이 이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요? 응. 싶어서. 이혼 수가 있나 응 그냥 살아. 이혼 못해야. 말만 그렇게 하지 못나 네가. 내가 그러잖아 이 바람 여자 없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왜냐면 끼에는 한 대 많거든. 이 남편이 끼는 많아. 이해하셨지 그거를 일로 푸는 것뿐이야. 근데 여자가 있어요. 그니까 여자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자를 상대하고 있잖아 그걸로 땜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니까 뭔 말을. 네네 손님. 손님을 보니까. 이해하셨지 먹고 사는 애는 두루 뇌 애가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는데 본인은 이제 조금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고. 생활은 그렇게 안 되고. 환경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벌지 않으면 힘드니까. 같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잖아. 근데 나 사람이 되게 벗고니까. 제가 되게 반가웠었는데 엄청 밝거든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엉크루즈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변하지 않아 남편은. 그래서 나만의 스트레스법을 조금 강구를 조금 해야 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수영을 다닌다든지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한다니 스트레스 해소를 조금 하셔야 된다고. 맨날 365일 같이 하시잖아. 근데 이거를 해소를 조금 하셔야 돼. 그리고 남편분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대. 고생은 같이 하고 있는 거지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제가 고생을 더 하네. 본인 생각이라고 남편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하셨지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남편 생각도 조금 해 주시라 이 말이야. 당연히 하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저렇게 복구니까. 직원들 스트레스를 나한테 받으니까. 저는 지금 몇 가지 차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된 건데. 응. 아니 지금 지금 따로 나가서. 비행시를 다 하고 찾을까. 힘들 텐데요 그게. 제가? 네네네. 그게 조금 불가능할 거라고. 왜요? 그럼 신랑 바람나는데 괜찮겠어요? 그럼 하세요. 뭐 한 대 전 보러 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하니까. 근데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될 거라고. 분리하기가 힘들다고 엄마야 엄마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고 나한테 왔지만은요 어 왔지만 본인이 그냥 놓을 수도 없고 갚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왔잖아 결정 엄마 못해 이 남편이요 본인한테 빚으로 꼽고 가면 몰라도. 어. 그럼 차라리 바람 피세요 야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 바람이 피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지금 같이 일을 하니까 제가 따로 나와서. 그니까요 따로 나오기가 힘들다고. 결정 내리기도 힘들고요. 제가 결정 내리기도 해요 아니요. 남편도 그렇고요. 허락해요 남편이. 말 안 하고요. 말 안 하고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부부냐고 같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잖아 안 덮고 살 때 한 집에서 살고 말 끼 좀 알아 먹어. 야 너 나가 그냥. 니 말 알아서 하려고 하면 뭐 나한테 전 보러 왔냐고 아줌마야 어 본인이 나이가 더 많잖아 어 근데 생각이 어리다고 어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왜 너만 아프다고만 생각을 하냐고 이 사람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엄마 이혼 도장 찍고 그냥 갈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무당한테 물어보지 마 원하는 답을 갖다가 여기가 신경정신과도 아니잖아 그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상담을 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심리상담사도 1급도 떴다 엄마 어 근데 엄마 중요한 거는 엄마 둘이 합의가 잘 안되잖아 서로 잘났다고만 하잖아 왜 서로 잘났다고만 하냐고 같은 밥에 같은 공간에 있잖아 어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냥 시원하게 이혼을 해. 그리고 그냥 멋있게 살아 혼자 어 그래도 그때 돼서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고 옆에서 남편도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때 가서 깨달을라 그러면 그때 가서 깨달을든지 그건 니 몫이야 어 왜 와서 답답증나게 그렇게 점사를 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냐고. 남편이 나이는 어려도요 자기 몫을 탄탄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야 실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야 감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야 미용을 할 때 아니에요. 자기 몫을 엄청나게 심플하게 생각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재주도 있고 본인이 노력한 것도 있어 어 안 있다고 한게 내서로움만 토하지 말고 니가 선택한 사람이니 맞춰보도록 생각을 하는데 너도 또씨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스가 많이 났다고 이 두 부부가 어 그러니까 대주는 본인 앞에 있으면 기가 죽어요 집에 있으면 여자로 안 본지가 오래됐어 어 아니에요 손을 안 달아봐 잠자리 해냐 안 하잖아 놈으로 산지가 꽤 오래됐다고 그리고 이 아줌마야 너가 일부 종사를 할 수가 없는 사주야 어 야 남자 쉬운 둘이면 날라 다녀 여자 쉬운 내다고 달라 이 아줌마야 어 몸은 다 망가졌어 엄마 몸 안 망가졌어 안 아파 안 쑤셔 어 자기 돌봐 돌보고 얘 갖다 내다 버리지 말고 됐고 살아 호박이 썩어도 왜 너무 좋은 일을 시키냐고 어 어 접속하고 가져가지 그 각오 돼 있으면 해 이혼 도장에 무당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 아니 미용실을 따로 나오는 것도 안 된다고 엄마야 어 얘 고집세 그 고집 때문에 너 지금 힘든 거 아니냐 어 어 근데 이 남자가 넌 온냐 어 니 생각해 봐라 에 한입으로는 안 덮고 살아도 야 에 각방을 쓰더라도 이 일할 때는 너랑 너랑 손발이 제일 잘 맞는 게 얘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사람을 열 명을 갖다 둬 너가 옆에서 같이 일해야 되는 게 일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엄마 너보고 어 나한테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야 에 근처에 에 본인 마음에 들고 어 본인 열심히 빌어준 만신 찾아 이해 있어 빌고 살아 우울증 이빨 걸리고 어 해가지고 어 어 나중에 머리 빙 꽂지 말고 이해 있어 어 신랑하고 분리해서 안 돼 안 놔줘 이 인간 이해하셨지 안 놔줘 이 인간 고집 존나 세 에 그리고 엄마 내년에 몸 아플 일 있어 에 건강 많이 챙겨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으니까 에 시술이라도 받아야 돼 이해하셨지 나가 이제 시청해 주세요 고요